아주 오랜만에 온 프라아인데 역시 멋있어요. 이 체스키에 이따가 이리로 왔거든. 근데 이 프라아가 훨씬 나은 것 같아. 일단은, 왜냐면 체스키는 망했어. 왜냐하면 너무 관광화되어 가지고 로컬이 별로 없어. 이거 다 봐가지고 거기 다시 나온 거야. 하지만 프라는 뭔가 전통이 있어. 역사도 느껴지고. 이쁘잖아 일단 건물봐.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어제하고 그제는 쉬었거든. 오늘까지 쉴 거다가 나왔는데 견나 이뻐. 이쁘잖아? 한밤가. 역시 프라아가 견나 이뻐. 아 굿.